이번에 모실 가수님은요 가요계의 실의사 김철 가수님 모셔야겠습니다 사랑의 다시 노래 결제하셨습니까? 음악 재입자입니다 음악 재입자입니다 사랑의 방식, 사랑의 방식, 내 방 방식 어쩌던 방식이 자라고 대박가족한 방식 어두운 방식을 딱 보이잖아 빛이 탈구 내 잎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방식, 내 방식, 내 방식 보지 말라 서라 사랑의 방식, 사랑의 방식 열쇠팔 타실도 없네 사랑의 방식, 사랑의 방식 당신이 신고가 아는 거 바라리 반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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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멘